인간 삶이 이 섭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인간 이성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다 이 세상을 왓꾸를 짜지 말아라. 좋지도 않은 대가리로 너무 그러지 마라 이거야. 선생님께서 이번에 신간도 출간하시고 선생님이 전문 분야 중 하나가 명리학 이쪽이신 거죠? 그렇죠. 사주와 명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압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사주 명리 이런 쪽에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영발이 센 나라입니다. 영발이 세다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이 어떤 4차원의 정신세계에 대한 직감력 그런 것이 굉장히 DNA에 강하게 내려오는 민족입니다. 왜냐? 한국에 산이 많기 때문에. 국도의 70%가 산인데 그 산들도 다 바위산들이에요. 그리고 산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4,000m, 3,000m가 넘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 산은 1,000m 내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돋닫기 좋은 나라죠. 그래서 만 년 전부터 한국은 이런 산에 살면서 바위에서 나오는 길을 받아가지고 영발이 센 나라입니다. 그게 또 산과 관련이 있었군요. 근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당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쪽을 공부해보신 선생님 입장에서 명당이란 진짜 있는지랑 어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집터가 좀 운이 트이는 집인가요? 명당은 있죠.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명당은 첫째로 잠을 잡아야 알아요. 아 잠을 잡아야 안다고요? 뭐 남녀반에도 뭐 백커피가 부려 일숙이라 백번 커피 마셔보는 것보다 한 번 잠자보는 게 더 중요하죠. 터도 잠을 잡아서 숙면이 든다. 깊이 잠이 든다. 개운하다. 그러면 명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1번 체크는 숙면 여부. 그리고 사람이 현대인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잠잘 때 푹 자야 되거든. 그럼 병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성이 개발되는 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개시가 온다거나 꿈에 꿈자리로 딱 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이 잘 풀린다. 돈도 들어오고 뭐 하는 일이 조화롭게 잘 된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것이면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숙면과 영성과 일이 잘 풀리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잘 되는 집이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것은 잠을 잡아야 알죠. 잠을 잡아야 아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으면 기가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물이 좀 있어야죠. 바위는 남자고 물은 여자예요. 그래서 음량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터가 그런 명당들이죠. 서울을 예를 들면 네. 서울에서 어디예요? 압구정동, 한남동. 물이 감아 돌죠. 그러면서도 물이 일직선으로 가면 좀 기가 빠집니다. 약간 S자로 감아 도는 터가 좋은 거예요. 유럽에 가면 베네치아 이런 데도 보면 운하가 이게 S자로 돼 있잖아요. 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한남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압구정동, 한남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최상급지 중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인데 그렇게 제일 비싼 입지인 거랑 이런 풍수지휘적인 명당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이 감아 돌면 돈이 모인다고 보는 거죠. 뭐니뭐니 해도 돈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미국도 가보니까 맨하탄도 양쪽에 강물이 모아지잖아요. 호드슨강하고 이스트리버 양쪽이 강물이 두물머리로 싸우고 있고 워싱턴을 가봐도 그렇고 로마를 가봐도 그래요. 물이 감아 도는 데가 돈이 모이고 옛날에는 그런데 다 물류가 또 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다 항구나 이런 데서 돈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물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저 강북 같은 데 종로나 이런 데는 밑에 이제 화강암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길을 많이 봤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부자분들이 선북동 쪽에 많이 사셨잖아요. 거기도 풍수지휘죠. 뭔가 좋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는 거 아닌가요? 평창동은 이제 바위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요리로 치면 웰던으로 바싹 구운 데고 성북동의 미디움이죠. 흙이 좀 덮여있고 하니까 성북동이 더 좋죠. 그래서 성북동은 빈집도 잘 많이 안 나옵니다. 평창동에 비해서. 평창동은 기는 센데 거기는 이제 스파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이디어로 번쩍번쩍. 이런 사람들은 평창동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과나 관료는 거기 가서 한 방씩 주드려 맞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면 기가 세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어깨를 한 번 툭 쳤어. 그러면 기가 약한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가 센 사람. 이거 뭐야. 이게 딱 이렇게 된다고. 뭐야 당신. 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붙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지. 오바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기가 세면.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110V인데 220V에 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대신 자기는 500V 쓴단 말이야. 소비량이. 그런 사람들은 센 데가 좋지. 예를 들어서 정주영. 그런데 그 사람은 기 셌죠. 제발 어느 정도 하려면요. 그건 기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 청운동. 그 밑에 전부 바위잖아. 거기서 살았거든. 사람도 헤비급이냐. 뭐 미들급이냐. 웰터급이냐. 반탄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는 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센터에 살아야 맞는 경우가 있어. 그 센터는 뭐냐. 바위 여부야. 바위에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분이 있어요. 인체 피 속에도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기가 지구의 핵심에는 철이 있는데 자력기운이 바위에 철분을 타고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위에 떡 앉아 있으면 한 두 시간 앉아 있으면 저는 덜 피곤해요. 바위 있는 평창동에서 원고를 쓰면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업가들 평창동 갔다가 망쳐든 사람 여러 명 봤어요. 부자분들 집에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또 명리학 자기가 원래 자기가 전문성 있으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직접 가보시면 부자분들의 집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뭐 들어가자마자 좋은 경험이 좀 느껴지나요? 한국의 이런 재력가들은 집터를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크로스체크를 하죠.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전 주인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전 주인이 재미를 봤냐. 아니면 망조들었냐. 망조든 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전 주인이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러면 120% 주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런 좋은 터가 나오면 돈 깎는 거 아니야. 그냥 어지간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기한테 맞으면 싼 거고 안 맞으면 비싼 거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 더 주게 비싸게 들어갔어도 거기가 자기가 300%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전 주인 한번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잠을 자보고 세 번째 계약이나 이런 걸 계약서를 쓰고 오잖아요. 아니면 털을 처음으로 둘러봤다. 이랬을 때 꿈에 쟁조가 있어요. 큰 곰이 나타나서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열쇠를 하나 줬다든지 이런 독특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업이나 큰 딜을 하려면 영빨이 없으면 잘 못해요. 부인이 그런 꿈을 꾸는 역할을 하는데 여자들이 꿈을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잘 꾸거든.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순수하니까 그런 꿈을 하나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한번 잠을 자 볼 수 있으면 자보고. 몸이나 할머니가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은 크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두 가지로 OX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당사자가 이것은 뭔가 밝은 꿈이다, 좋은 꿈이다 이런 건 느낌으로 알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춥다 한다든지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왔다든지 하면 이런 건 안 좋은 꿈이죠. 그런데 뭔가 좀 브라이트한 밝은 느낌을 주는 상징이 나타나면 이건 괜찮은 꿈이죠. 현관에 해바라기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 같은 속소리도 있는데 부자분들 집에는 혹시 그런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게 해서 놔두는 것들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건 개인의 그 사람의 까르마에 따라서 다 다른데 크게 보면 물과 불이죠. 물이 부족하느냐 불이 부족하느냐 그래서 대개는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삶이 전부 다 과열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전부 뚜껑이 열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로 열받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보강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좋죠. 뭐 어항을 논다든지 제가 아는 어떤 재벌 오너 집에는 어항 큰 거 두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큰 거. 그런 것도 두는 경우도 있고 연못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재벌 오너가 뜨거운 그 후라이판 위에 날뛰는 메뚜기 팔자였거든. 그 사람 성질이 그렇게 팍팍 튀는 거였다고. 그 사람 집이 그 오너가 젊었을 때 집이 장충동이었는데 이전에 저 함양에 있던 박도사가 어드바이스를 했죠. 야 너는 뜨거운 후라이판 위에 날뛰는 메뚜기 팔자니까 너는 집에다가 연못을 팔아. 분수대를 만들어라. 너는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사업도 물 장사를 해라.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로 달이 놓는 거 강에다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이런 거는 꼭 놔두지 마라.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골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 골동품은 귀신 붙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도 무덤에서 도굴꾼이 무덤에서 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산 사람은 그게 무덤에서 나온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골동 같은 걸 너무 방 안 침실에 많이 놓는 거 아니죠. 그리고 침실을 자는 데는 여러 가지 물건 너무 많이 놓는 거 아닙니다. 기 뺏기입니다. 심플하게 고승들 방에 불교의 고승들 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찻상 찻상 정도 하나 딱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들여다 놓는 거 아니고 방이 너무 크다. 공간이 너무 크면 기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스몰 이스 뷰티풀 작은 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게. 너무 집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기가 꽉 차야 되는데 기가 빵꾸가 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조그마하게 하는 데는 잘 됐는데 새로 또 크게 지어가지고 옮겨서 안 된 데가 많죠. 그건 뭐냐? 그 공간이 넓어진 공간을 자기 귀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그래요. 예를 들면 롯데타워같이 저렇게 큰 공간이 되려면 공간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오너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면 그 귀를 채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철로의 저주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철로의 저주란 말 들어보시죠. 우리 김 작가. 공간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마철로는 고층 빌딩이니까. 그러면 그 공간의 스페이스마다에 채워야 될 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건물을 질러면 주인의 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베푼 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크면 좋을 것 같아도 그걸 자기의 카리스마나 덕망으로 못 채우면 빵꾸가 나올 수 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릇에 맞는 근데 그릇을 알기가 어려워. 자기가 반탄급인지 플라이급인지 알기 어려워. 대회 오버해가지고 망조들거든. 그러면 이제 골동품 같은 건 주로 이제 안 놔두는 게 특히 침실 쪽에 안 놔두기 좋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그림 중에서 달항아리 그림 같은 거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 해서 그리고 달항아리 그림 같은 놔두는 케이스들도 있고 제가 어떤 분에 듣기로는 조화 같은 거는 집에 많이 놔두면 안 좋다. 죽은 생물이니까 오히려 생아 같은 걸 놔두는 게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좋아. 너무 과하게 두면 좋지 않죠. 그런 게 그냥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막 뭘 두면 좋고 안 두면 안 좋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는 상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상식에 비춰봐서 너무 과하다. 이런 거면 좀 삼가하는 게 좋죠. 달항아리 정도는 뭐 그건 골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하나 딱 넣으면 심플하게 달항아리 자체가 원래 그 용의 알이거든 여유주거든 그걸 심볼라이즈 한 거니까 그런 건 하나 정도 괜찮겠죠. 혹시 이제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 같은 거는 그런 건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죠. 팔자 도망을 못 갑니다. 아 팔자에서 도망을 못 간다고요? 도망을 못 가고 전생의 업보로부터 머리카락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왓구가 맞는다는 거거든.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섭리라고 봤고 불교에서는 전생 업보로 보는 거예요. 운이 나쁘다는 건 전생 업보가 안 좋다는 거고 좋은 까르마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세에서도 그 사람들이 남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이 많아요. 첫째 기분 나쁜 습관이 뭐냐 인색하다. 두 번째 말을 꼭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한다. 기분 나쁜 그리고 말도 예스를 많이 해야지 아니요를 꼭 뭐 말을 하면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운 좋은 사람 내가 못 봤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좀 수용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적선을 많이 하고 좀 사람이 선물이나 이렇게 후하게 하고 마음 씀씀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밥도 좀 사고 꼭 그 밥값 계산할 때 뭐 어디 다른 데 화장실 간다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안 좋지. 자기는 약은 것 같이 처세를 해도 그게 길게 보면 그게 다 골로 가는 길이오 그게. 자기는 골로 가는 줄을 모르지. 그 사람은 전생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 습관이. 못 고쳐요 그래서.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상대를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시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시 중에 꼭 돈만 갖고 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상대방을 봤을 때 얼굴을 이렇게 화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찡그리거나 막 살쾡이 같은 그런 것보다는 아 저 사람 참 보면 편안하게 보인다. 눈도 그렇지. 눈 안자 안시도 있어요. 눈도 막 예리하게 막 뭐 갈고리로 상대 후벼 파는 살쾡이 같은 눈보다는 좀 편안하게 보는 그런 것도 운을 좋게 하는 거죠. 가장 큰 건 역시 보시 남한테 많이 베푸는 겁니다. 이게 떡밥을 많이 뿌려야만 뭐 고기가 모여들고 그래요. 그리고 돈도 전생에 그 윗대 조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많이 뿌려놓으면 그 따따불로 이자 쳐서 회수하는 게 재물이요. 팔자에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 아니요. 주식도 하는 거 아니요. 괜히 그런 거 해봐야 다 골로 가는 길이요. 철닥선이 없는 짓이지. 지금 재물복이 계셔서 돈복이 있는 사람 돈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좀 후한 맛이 있죠. 좀 후하지. 자기가 먼저 베풀지. 이렇게 뭐 아무 이에타산이 없어도 뭐 좀 이렇게 좀 준다고. 약간 분수같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게 쓰리쿠션으로 이자 쳐서 두르는 경우가 많아서 큰 재벌들은 사주 팔자가 다 그런 구조예요. 먼저 자기가 베풀어서 그게 나중에 이자 쳐서 돌아오는. 이걸 전문용어로 식신생제라고 그럽니다. 식신은 베푸는 기질. 생제, 재물을 낳는다. 그런 소리지. 자기가 근검 전략에서 아껴가지고 된 부자들은 작은 부자들이고 큰 부자는 이렇게 좀 통이 크게 쓰죠. 부자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다고요? 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다 사고 난다 그 얘기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서요. 주님의 섭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섭리대로 갈 뿐이요. 섭리 교수에서 그럼 사주 팔자 같은 게 거기에 있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바꿔야 하는 건가요? 일면 받아들이고 일면 바꿔야죠. 운명에 순응하면 엎혀가고 운명에 거역하면 끌려간다. 이건 세네카가 한 말이에요. 로마에. 그래서 순응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두 번째 자기가 좀 개선할 것도 있죠. 자기가 뭐 허다 못해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갈 때 신발이라도 상대방이 딱 신고 나오기 좋게 방향 돌려가지고 잘 놓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방에 가서 앉을 때도 방석을 얼른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자기하고 조금 연장자하고 식사할 때나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을 이렇게 탁 해서 거기 짓기 좋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다 해야죠. 그런 거 그거 상대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그렇죠. 배려가 다 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심이 얼마나 많냐. 이것이 보시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 쓰리쿠션으로 도는 거예요. 요즘 뭐 학교폭력 뭐 중학교 때 누구 좀 두드려 패인 것도 다 돌아오잖아요. 결국엔 자기 업보가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오고 요즘은 인터넷 되고 화면 되고 이게 되니까 초고속으로 돌아와. 초고속이야 이게. 감출 수가 없어.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인생을 왜 이러냐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반성해야지. 내가 전생에 업보가 많구나. 재수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일단 철저히 반성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려면 1번은 적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멘토. 선생을 모시고 가서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상의도 하고 자기 혼자 단독 드립을 하지 말고 선생님 저 이거 결례하는데 이거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독서도 좀 해야 되고 독서를 함으로써 자기 성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와이즈맨과의 대화니까 독서라는 건 현명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를 하거나 운동을 해야죠.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지. 저는 이제 하루에 한 한 시간 반 정도 무조건 걷습니다. 저는 산책. 다섯 번째는 자기 팔자를 대강은 알고 있어야지. 아 나는 반탄급이구나. 반탄급인데 자기가 자꾸 뭐 대박의 꿈을 안고 뭐 헤비급 행세하려고 거기다 목표를 거기다 설정하면 깜빡 아니면 암 걸리는 거예요. 오바를 하면 깜빡 아니면 암이야. 자기 분수를 내 체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대강 이렇게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명담. 근데 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여섯 가지 조건 하나도 실천 안 합니다. 뭐 그런 게 뭐 다 있어. 그런 거 다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는 한 번 뒤져봐라. 사퇴하지 마. 너는 한 번 그렇게 하고 너는 골로 가봐라. 골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어 네가. 지금 실천 말씀해주셔서 실천이 결국에는 노력 같은 건데 노력하면 뭐 불운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나쁜 사주나 이런 걸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한 10% 우리가 고수 덥 칠 때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이 70% 운명적인 요소가 70% 기술이 30% 기술은 여기서 노력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이제 삼성의 그 이명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50대 때는 그 양반이 7대 3으로 얘기했대요. 운이 7 노력이 3. 60대에는 이 양반이 8대 2. 70대 얘기할 때는 9대 1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이 90%다. 이 생각을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노력을 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부자 락펠러가 락카펠러가 헌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업 성공했냐? 첫째도 운 둘째도 운 셋째도 운이다. 이건 락펠러가 헌 말이에요. 락펠러는 짱구입니까? 멍청이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벌고 싶지. 맘대로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다른 사람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나랑 페라리 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 페라리 타더라도 에이 나는 소나 타면 돼. 내 분수에는. 이렇게 좀 마음을 먹는 것도 이것도 공부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방금장님 이병채 회장님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이병채 회장님 시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간상학자들을 그때 옆에 두고 같이 사람을 뽑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보셨을 때 간상은 사람을 그 사람 운명이라든가 그 사람이 됨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사람은 꼴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꼴값 얼굴값 한다. 꼴이 뭐예요. 간상이고 그 사람의 심볼이죠. 상징이니까 이병채 옆에서 했던 사람이 박도사예요. 함양 서상면 출신 박도사. 박도사는 번개불급이었지. 도사도 여러 급이 있어요. 칼제비급이 있고 칼제비급이랑 번개풀급 번개풀이 되게 높은 거겠죠? 칼제비는 옛날에 조폭들이 상이 여름이 여기 도로코부터 사시미 회칼 무슨 칼 이렇게 하잖아. 상대방 겁주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지만 별로 잘 썰지는 못해. 그 막 폼만 잡지. 이것이 칼제비급이고 햄마급은 오암마 10킬로짜리 가지고 다니지. 강호에. 이놈 딱 메고 다니다. 상대 만나면 한 방 딱 때리지. 여러 말 안 해.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방을 딱 얘기하지. 오암마급은. 그것은 햄마급이고 번개풀급은 딱 보자마자 알아. 너 지금 뭐 장미호관 302호실에서 나왔지? 딱 그런 것도 알아. 너 이번 선거에 나가면 317표로 이긴다. 근데 재검표 들어가서 네가 46표를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한 게 박도사였지. 근데 그 박도사를 이병철 씨가 자기 참모로 썼지. 일단은 이병철 씨는 삼성은 그런 도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영빨 경영이라고 보지. 이병철의 경영 방식을 영빨 경영이다. 세계 경영학 사전 피터 드로커도 하지 못한 거예요. 독특한 거지. 결론은 성공했다 이거야. 그건 뭐냐?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그런 영역이 있고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그걸 우리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2판이라고 했어요. 논리적 영역을 4판 이건 2판 그러니까 그런 도사나 이런 걸 채용한 건 그런 2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참고로 한 거지. 이병철 씨가 뭐 어수로 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혹시 꼴 얘기해 주셔서 어떤 꼴인 사람은 주변에 두고 어떤 꼴인 사람은 내 주변에서 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이병철 씨가 주로 강조한 건데 아 있군요. 복수런 관상 있잖아. 복수런 사람을 많이 두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주 그 특별한 주특기가 있는 사람은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 끼워둬야지. 아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공수부대를 하나 집어둬야지. 난타전이 제기됐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또 나가야 되니까 난타전이 제기됐을 때는 전쟁터에서는 도끼파가 나가야 되거든 또 병상시에. 그래서 이걸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오행 수와 목금토 이 체질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조직 내에. 화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돌격. 금기 쇠가 많은 사람은 냉정하게 이걸 썰지. 정확하게 등분을 나누고. 토가 많은 사람은 계속 저장하는 스타일이고 목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두드려 맸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체질들이 많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룸사롱 체질인데 술도 잘 먹고 유연하고 장무통 갔다 자기가 또 술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죠. 피해야 되는 관상은요? 사악하게 생긴 얼굴이지. 아 있죠. 보이죠.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싸한 느낌 있잖아. 싸한 느낌 있지. 그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죠. 너무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아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말하기 전에 다 자기 보편적 경험을 통해서 혹시 제 관상은 어떤가요? 여기? 여기는 상당히 스파크는 튀는데 앞에는 겸손을 무장하고 있어. 아 정말요? 응 스파크는 튀어 머릿속에서 근데 어떻게 또 표정은 약간 좀 올빵은 겸손한 듯 하죠. 나잘났다 이런 과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는 아닙니다. 잘할 게 없어서. 동양철학의 모델 인격이 취권에 나와 취권 영화 옛날에 술 취해가지고 뭐 있잖아. 술 취하면서도 뭐 올빵 오리보리 하면서도 상대가 들어오는 공격은 다 막는 거야. 우리 이 동양철학이 추구하는 인간 모델이 그런 거요. 너무 막 나잘났다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오리보리 하면서 공격은 다 막는 거야. 김 작가가 약간 그런 소질이 아 정말요? 초기 맹화 형태를 보이고 있지. 그런 취권에. 이렇게 살면 인생이 불행하진 않겠죠? 그것은 또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1단계는 괜찮다. 그것이 이제 주역으로 치면 겸꽤. 겸손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연초니까 워낙 이런 사주 운 이런 거에 또 명리 이런 게 사람들 더 관심이 많잖아요. 내 운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이제 운이 좋아지게 하는 건 배려. 보시. 보시도 이제 재물로 하는 보시도 있지만 말로도 하는 보시도 있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경청해 주면서 들어주는 것도 보십니다. 그 사람 얘기 한 3시간 얘기를 계속 들어준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전기세 많이 들어가요. 뻔한 얘기를. 오래 말하는 사람이 본인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덜 지루하고 더 재밌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해성사 들어주는 신부님도 그 힘든 직업이야. 주술적인 방법도 있죠. 한국의 여러 가지 기도터 기도빨이 잘 맞는 그런 터에 가서 한 100일 정도 기도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종교적인 방법이죠. 사람이 정말 코로나에 자기가 몰렸다. 이것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소에 봐뒀던 그런 기도터에 가서 물만 먹고 금식기도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기도터를 평소에 알아두는 거 알고 있는 것도 내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팔풍 여덟 가지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러려면은 적선과 보호실을 통해서 대책회의할 멤버를 만들어 놔야지. 이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혼자 단독들이 보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누구든지 자기 문제에 자기가 딱 다치면 판단 못합니다. 자기 정보를 오픈해도 괜찮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서네 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눈높이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면 좋죠. 이런 사람들 서네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옆에서 그렇게 상의를 하면 그 대책회의 멤버들이 야 너 지금 네가 너무 그걸 과도하게 걱정한다. 아니면 너 이때는 이렇게 해라. 뭐 얘기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고민과 근심이 N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거야. 근데 자기 혼자 그걸 다 떠맡고 그러면 힘들죠.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40세 이후에 내 삶의 운명을 바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추가하신 신간 책에서 첫 번째가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소신과 경청.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나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의도한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3시간 정도는 내 생각하고 내가 목표는 답변이 아닌 얘기를 계속 주절거리더라도 3시간 정도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성질을 확 낸다고. 나 이거 안 해. 인터뷰 안 해. 그리고 또 인터뷰 중에 가만히 말 안고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추임새를 한 번씩 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 네. 그렇죠. 아 네네. 판소리에서 1고수 2명창이라고 그래요. 1번 고수가 추임새를 넣는 사람입니다. 붙 치면서 얼쑤 좋다. 이래야 명창이 막 신나서 부르지. 근데 추임새를 또 너무 길게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인터뷰가 한 대여섯 시간 넘어가면 그 추임새도 한다는 게 진화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으로 활력을 얻게 해줍니다. 너무 네네네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설적설적 기분 안 나쁘게 제시한다. 이런 것도 다 이게 다 운을 좋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독만건서우 여행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 독만건서 독만건서 만권의 책을 읽고 행만리로 만리를 여행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교도 없고 교육기관이 없을 때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책을 안 읽고 여행을 오면 스파크가 안 튀어. 아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딱 들어있을 때 이게 객관 대상하고 맞부딪혔을 때 이건 왜 그러지 책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건 이러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아는 게 있어야 뭐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책만 읽고 여행을 안 하면 사람이 좀 너무 답답하지. 여행 가가지고 온갖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해 봐야 되잖아요. 각본이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결국엔 이론과 실전에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디 이태리 갔다 소매치기 당하고 지갑 덜리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거냐 이런 것부터 그러면 좀 어쨌든 만건의 책 만건까지 못 읽더라도 많은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책은 우선 첫째는 자기가 끌리는 책부터 읽어야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부터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문사철을 보는 거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중에서도 역사 책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재판으로 치면 판례집이기 때문에 각종 여러 한 3천 년의 역사적 사례를 쭉 보면서 내가 이 사건을 내 당면 과제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참고가 되죠. 그런 점에서는 바이블 성경도 저는 하나의 역사책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 한 3천 년의 역사가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하려고 보니까 골머리 터지더라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세계 바빌론 패권 국가들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그러니까 그 패권 국가들의 역사 왕 각종 전쟁 기록 이거 대강 알아야지 이해가 간다고 성경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다윗이 자기 부하 와이프하고 빨래 옥상에서 빨래 나는 여자 있잖아. 그래 밭세반가 그 여자하고 어떻게 또 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솔로몬이고 이거 엄청 쪽팔일이라냐 이게 간통사건이잖아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걸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대로 기록을 했더라고 나 같으면 숨겼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커밍으로 창피스러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게 삶이다는 거지 이게 삶의 실상은 이런 거다 이거지 아름다운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자기 부하 와이프하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또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또 솔로몬이 나오냐고 거기서 술주정병이나 엉터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 삶이 이 섭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인간 이성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다 이 세상을 왓구를 짜지 말아라 네 좋지도 않은 대가리로 너무 그러지 마라 이거야 세 번째가 고독을 견디는 힘을 키워라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외로운 시대잖아요 이 고독이 주는 힘이 있나요? 아 고독은 어렵지 아 근데 SNS 뭐 각종 뭐 지금 뭐 인터넷 너무 지금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독하냐고 그렇게 소통이 많은데 웰 카톡하고 뭐 다 오잖아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볼 땐 돈 없으면 고독해 돈이 없어봐야 진짜 고독이 와 고독은 뭐 산속에 있다고 고독한 것도 아니에요 대도시에 있어도 마찬가지 돈 없으면 고독이 와 고독이 상당히 궁금한 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친구 간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헤어진 연인과도 이제 끝나면 사실은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뭐 하면 사실은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 얼마나 숫자에 들었는데 요즘 시대가 참 아이러니한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내가 만났다 예를 들면 여자 연인들이 있다 친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헤어졌어도 SNS상에 다 언제든지 좀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여연히 끝난 인연이 아예 끝나지 않아서 더 힘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 같으면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거 텍스트 자체가 없는데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시야가 계속 남아있고 그 사람이 어쨌든 옛날에 만났던 사람은 뭐 지금 다시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아니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뭘 찾아봐 자꾸 그런 거 그만 찾아보지 그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절제를 해야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끝난 인연은 끝나게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찾아보지 말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자 네 번째가 이원성을 극복하라가 무슨 말인가요 보수와 진보도 큰 이원성이죠 뭐 보수 뭐 진보 그게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라는 게 이게 다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뭔가 뭐 구원해 줄 것처럼 해결해 줄 것처럼 하지만 사이비 종교가 뭐 구원해 줍니까 정치가 뭐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어림 반푸넛치도 없는 콩떡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뭐 그거에 개거품 물고 막 싸모잖아 또 진보와 보수 뭐 그것도 갖다 놓고 막 엄청 친구들끼리도 막 거품 물고 싸모잖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개거품이요 그 이원성이잖아 그 이원성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런 것이 생기지 그래서 이 주역의 가르침은 음중양이요 양중음이로다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도다 예를 들어서 586세대가 그게 다 20대 때는 정의롭고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서 했지 뭐 이게 이제 나이 들고 다 그러니까 기득권화 돼가지고 자기 다 주머니 챙기고 다 그런 거 아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저스티스 정의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 그게 다 그 도덕적으로 다 뭐 다 지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은생어예요 해생어 은이라 은혜로운 관계에서 원수가 생길 수 있고 원수였는데 거기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런 것을 깨치게 하는 게 주역의 가르침이죠 그걸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보지 마라 이게 이제 나의 이원성은 이거야 삶과 죽음이야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본다 이거야 죽음은 끝나는 걸로 그렇지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변혁생사라고 그러는데 생사를 딱 단절된 걸로 보느냐 이어지는 걸로 보느냐 환생을 믿는다면 죽음은 없는 거지 또 오니까 단순히 이제 바꾸는 거지 이 육체를 오래 썼으니까 7,80년 써도 많이 낡았을 거 아니야 이 헌옷 버리고 애로 새로 태어나서 새옷을 입는다 이제 이런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원성은 삶과 죽음을 이원적으로 보는 거야 나눠 가지고 근데 나도 그걸 아직 완전히 극복을 못 했어요 난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극복하는 게 내가 이 공부의 화두입니다 나의 과제고 아 이것이 알뜻말뜻 하면서도 또 모르는 것 같고 또 그렇단 말이야 이게 너 그럼 너 한번 죽어볼래 너? 어쨌든 중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균형감각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덕은 뭐냐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의 비법이 겸손 복중에 인연복이 최고이다 겸손은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겸손을 하고 어떤 정치인은 그랬대 골프하고 선거에서 고개 쳐드는 순간 날아간다고 자기 디스도 할 줄 알고 별거 없는데요 뭐 지금 화면도 좀 이렇게 겸손하게 오면 다른 사람한테 거부감을 안 주잖아 근데 이제 이게 좀 뭐 돈이 생기고 뭐 좀 볕을 좀 하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 생리요 보통 사람 난 그냥 그 기부스도 또 이해가 가 기부스도 사람이 들어가 보고 뒤져도 보고 이것이 인간 삶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기부스를 들어가서 뒤져봐야지 이것을 아는 거야 아까 솔로몬 같은 이야기군요 그치 이게 이게 처음부터 기부스가 안 해본 사람은 겸손도 몰라 지잘났다고 허발나게 하다가 욕도 먹어 먹어 응 그래가지고 막 가서 강호에 고수 만나가지고 피 터지게 얻어맞기도 하고 아 나도 뭐 많이 맞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막 어디가서 잘난 체중 하다 많이 맞았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